오랜 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요즘 추워진 날씨, 그 날씨에 어울리는 얼음소녀 아니 소녀라고 보기엔 다 컸지 얼음처녀 리산드라로 가겠습니다 궁으로 드래곤 올리면 300개 궁으로 드래곤 올리면 300개요? 님 아이디가 뭐세요? 퀘 퇴씨 쇠뢰회채님 농이 지나치셨네요 뭐라구요? 그럼 궁으로 떠나는 내 전여친 발걸음 올리면 300개 어... 얼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어... 이런 세상에 해물량 요즘에 멸망전 안나가!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요즘에 멸망전보다 더 심한 단어가 해물파전 멸망전은 저에 비하면 멸망도 아니에요 저 실버 2까지 떨어진 사람입니다 플래카드인데요 제가 어떤 BJ반 가서 혹시 멸망전 저희 팀으로 나가실래요? 라고 하면은 아니 패드윗보다 더한 욕을 치네? 하면서 진짜 손사래를 치실 거라구요 전 플래카드인데 실버 2티어니까요 어... 야스오님 진짜 조심스럽네 근데 알지? 저게 진짜 저렇게 조심스럽게 게임하는게 어려운거야 뭔가 이렇게 저 사람을 공격하고 뭔가 재밌고 싶은 본능을 참아야 되거든? 저런 사람 조심해야돼 진짜 여기는 안가? 여기는 안가? 얼려주고요 엉큐 피해주고요 펑타 한 대 때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킬러님께서 35개월 연독을 이런 세상에 감사합니다 응 안맞아 응 맞았지만 응 여기서 나이스 여기서 빠생 아 저만 걸걸 아 쓸까말까 고민했는데 저 정도 피로 못 잡겠어란 생각을 했는데 아니랬다 현지야 잘 지내니 보고싶다 오빠 나 현지 실버 현지인 잘 지내 오빠 현지 후드 수술했니? 아니 오빠 그러면 후드려 패고 싶은 목소리예요 아 아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어 미치겠다 이런 세상에 제발 아 패시브만 패는 거야 이를 먼저 뒤로 보낼 걸 그랬대 까비 패시브는 어 뭐야 왜 잡아 나이스 착하게 살았더니 제가 폭을 받네요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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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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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응 이거부터 쓰면 돼 응 너 응 평타 응 평타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나이스 리신 당신의 용기 정말 멋있었어 리신 신비로운 유성이야? 정말 신비한 분이로군 형 오늘 식당에서 지존이라는 말 쓰는 사람 실제로 봤어 40대 중반 같으신데 지존이라는 말을 실제로 썼다고? 어떤 식으로 썼는데 지존 맛있었습니다 하시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셨나? 퐁 퐁 하시네 뭐야 퐁 안 맞아? 응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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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을 써가지고 큐부터 피하려고 그랬는데 까비 자크가 오다니 이런 세상에 저 새촌 같은 녀석 오늘 여자친구랑 며칠 됐어 혹시 실버 가서 헤어진 거 아니지? 아 웃긴 또기님 실버 가서 여자친구랑 헤어진다니 정말 웃긴 생각이네요 하하하 이런 말 쪽은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모쏠이신 듯 그런 이유로 커플들은 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케테님께서 별개섬을 감사합니다 야쏠 오랜만이다 2년 만인 오구나 그때는 우리가 둘 다 골드였는데 이거 인정? 이 정도면 거의 안녕하세요 아닌가? 안녕하세요 와서 분명히 나한테 그렇게 말한 거 같은데 응 너 너무 오바했어?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승사자한테 인사해라 야쏘 나한테 할 필요 없으니까 딜딜딜 나이스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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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글러랑 없었는데 너무 진님께서 자신감이 과해했던 거 같다 바론 이거 먹을 것 같은데 리신도 스틸 각 보고 저도 한번 볼게요 리신님! 눈치를 못 챈 것 같은데 리신이? 아이고 반에 놓는 중 야소님 못쓰고 요제부터 요제부터 느려지게 하고 빠져빠져두고 여기서 야소 딱 실드 없을때 W로 야 일단 야소 마무리 느려지게 하면서 W 나이스 유미짱! 유미짱! 이제 떨어져 마테! 빠생! 빠생스! 이리 와 이리 와 너 Q있지? 응? 응 맞아? 응 아직만 나 이거 있어? 응 따라잡아? 응 이걸 느려지게 해? 응 W 맞았어 너? 응 Q? 응 또큐 너 뒤로 맞지? 응 또큐? 응 너 펑타? 우리는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지옥의 슬로우 조합이다 요즘 유행하는 슬로우 스타터 그게 바로 우리다 이 녀석 이제 떨어져 자 저 뒤쪽을 볼게요 요네나 야스오를 잘라주면 베스트 하하하하하하 음? 음 W? 음 Q? 음 평? 음 잘가? 하하하하하하 속이 녀석 한번 더 보자 어? 이거 맞아도 되겠지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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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굿 한다리 음 Q? 어? 다시 가자 뛰려고 할때 W 아껴 잡아 걸어주고 뭐야 왜 나한테 졌어 아하하하하하 아아아아 Intro 으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 뭐하는 거야 헹을 빠져 Phillips 행.. 대체 뭐하는거야 바다 lade 어하하하 하하 이렇게 스노우 каче lie 죽었다 이런 세상에 퐌 Vielen! 파 investing! 파 생! 와 좋아 나이스 개굿 막았다니 친구들 바론갈까? 아 시야 안보여주려고 한건가 총공격 오빠 못방 좀 친구야 혼자 할 수 있겠니 나이스 유사시에 도와주자 도와줘 이제 나이스 니산드라가 바론을 처치했다니 아 나이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바론을 먹었다 궁은 마나가 부족했었어 바론을 먹느라 모든 힘을 소진한거지 라바돈가라고 그럴까 3300원인가 라바돈이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왜 치고 있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백헤 제품 닭 꿩 우리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